생긴 생긴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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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! 저기 있다! 와! 이거 앨범... 지금까지 앨범 모아두신 거예요? 하는 없고 일부 있는 것들만 좀... 와 저 이거 꿈이었어요 어떤 게? 저 여기 제 앨범들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와... 데뷔 20주년 이렇게 오래되셨나요? 조금 있으면 5개월 뒤면 또 21주년이야 학생님 저도 10년차..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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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10년이야? 네 정말 대단한 게 아직도 소전성기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... 지금 스태프분들이 같이 어디 물건 모으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니까 지금 잘 못 느끼시겠지만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저 줄 거 없나 쳐다봐야 돼 하하하... 이게 이 프로그램이 사옥토워도 했었고 기부를 했는데 우리가 얻어가는 건 뭐야? 아... 있죠! 하아... 있어요? 갑자기 급 생각한 거 같은데? 부작품을 또 준신 대신 부탁하는 거 제가 다 들어드리고 싶은데 응... 어떤 부탁을 할지 참 궁금하네 진짜 원하는 거? 네! 진짜 원하는 거! 그럼 뭐 나랑 롯데월드 가자 롯데월드 가는 거고 다 하는 거예요 어머... 지방에 가자 네! 지방도 가 그러면? 네!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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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여유 있는 스타가 아니야 엄청 바쁜 사람이야 지금 바다를 몇 번이나 건너다니는데 전 나는 정현이가 바쁜 상황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호소한 걸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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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Hä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